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1호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절차도 결과도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신인규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앞둔 보안검색 요원들이 공유하는 자료입니다. 필기는 무조건 가산점을 부여받는 형식으로 진행 예정. 시험은 형식적일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개경쟁 채용에 따른 기존 재직자 탈락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 취업기회 제공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의 세부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비정규직 사이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는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돌고 있는 겁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직고용 전환 얘기가 나오는 그 인력 부분, 그러니까 1900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공정한 경쟁 채용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당초 노사 합의를 통해 자회사 정규직이 될 예정이었던 1900여 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이 구본환 사장의 기자회견 후 공사 직고용 형태로 입사하기로 깜짝 발표된 데다 직고용 채용 절차인 경쟁 채용에서 탈락한 인원들의 구제 방안까지 논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공사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고용 대상자는 경쟁 채용을 하도록, 공개 경쟁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자에 대해서 구제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은 그 합의를 원천적으로 위배하는 주장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쟁 채용은 말 그대로 일반 취업준비생과 기존 비정규직 직원들이 모두 응시하게 되는데 기존 비정규직 탈락자를 구제하려면 채용에 응시하는 취업준비생의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정의 공정성이나 사회의 정의,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그 결과에 대해서 다 납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이 과정이 공정한가에 대한 응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외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3년 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번 역차별 논란에 항의하며 SNS에 부러진 팬 사진을 올리는 부러진 팬 운동을 벌이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그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